이번엔 글로벌의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수지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CPI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도 환호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간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8% 올랐고요. S&P500은 1.17%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1.4% 올라서 전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는 9.7bp 내린 채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내리고 주식시장이 환호한 건 개장 전에 발표된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았기 때문입니다. 4월 CPI는 전월 대비 0.3% 올라서요. 월가의 예상치인 0.4%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 흐름을 더 잘 보여주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올라서 이상에 부합했습니다. 올 들어 이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근원 CPI 물가는 3.6% 상승해서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안정됐습니다. 품목별로 보자면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2.6% 오른 걸 제외하면 상당 부분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1.4% 떨어졌고요. 항공료, 가구 같은 다양한 부문의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예상보다 낮은 4월 CPI에 이어서 시장이 환호할 만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4월 미국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매 판매 데이터가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똑같은 수준을 유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4% 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크게 적었던 겁니다. CPI 물가는 낮아지고 또 경기는 예상보다 둔화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날 시장의 랠리는 CPI보다도 소매 판매가 의미있게 둔화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소매 판매가 CPI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온 걸 보니까 앞으로 나올 CPI 데이터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4월 CPI가 연준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체스쇼업은 4월 CPI가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금리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면서 물가가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것이 최근 연준의 메시지인데 올해 1분기 내내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 CPI 자체가 인내를 강조해왔던 연준의 기본 입장을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이 적어도 앞으로 1개 분기 동안은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 나올 6월 그리고 5월 6월 CPI에서 4월 CPI의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선 CPI 서프라이즈는 반갑지만 향후 발표될 경제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됐죠. 남은 건 PC가 될 텐데 관련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이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에 대해서 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4월 PPI와 CPI를 종합했을 때 PC 물가는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월가의 전망치를 종합하면 4월 PC 물가는 전월 대비 0.2%를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따졌을 때 3월과 동일한 2.8%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보다 약간 낮은 2.7%까지 물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천천히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물가는 낮게 또 소매 판매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오늘 나오면서 이날 시장은 9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서 올해 두 번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치가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9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고 또 12월에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